널빤지 폭발성 원소 쇠무기를 써보자 왜캐캐 쇠무기 레이저건 좀 쎄진 것 같은데 공속첸가 공속첸가 삐정 캐캐캐캐써 빙 빙 빙 내 무기를 좀 잘못 산 거 같은데 모두 게임 쓸 더 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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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달말이 없네 이거. 근데 근거리 폭발이면 뭐 없지 않나? 폭발 다 원거리에 있어... 거의 다 원거리였던 것 같은데? 근거리 폭발이래 봤자. 슬렛지야머 정도 아닌가? 폭발 펀치... 바이어 펀치가 될게... 바이어 펀치 근데 한번도 안 써봤다. 슬렛지야맨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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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점은 외계인 점점은 외계인 R을 좀 때려잡아야 되는구만 행운 근거리 데미지 행운 치아잔 널빤지 록앤 런쇼 저금통 나와 버렸다 가능하면 널빤지도 다 집어치고 시키네 근거리 무기가 좋은 경우가 잘 없어 딜로수도 엄청 많이 나고 힐에 비해 득이 적은 느낌 음속담 지기 음속담 지기 음속담 지기 음속담 지기 폭발 범위 이식이네 업적 달성 점자는 외계인 더 줘 범위 공속 생홈 배피 지확 망어구 방사능 런처 널빤지를 합치고 세트 메일을 쏘우시지 어? 번열이야 범게임 꺼큰 베든 더 올려야 돼 피를 더 많이 모아서 번열해야지 피가 모자라 번열하기 위한 아 빵빵 터지는거 보기 좋네 목도리 삭제가 된다고 야 점게임 더 가져와 이거 더 가져와 아니지 이거 다 가져와 거미 원소 데미지 방어구 속도 원거리 데미지 줄어드는 거는 별로 최대 체력 더 올리고 싶은데 점 게인 절거머리 공속 공속 넓반지는 이제 매하지 않나 회피 떨어지는 거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거짓 거짓 으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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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앙사능 런처 더 먹고 싶다 근데 잠봅은 이렇게 처리한다 쳐도 진짜 딴딴한 애 나오면은 약간 길이 모자랄 것 같네 강랑봇 엔진은 필요없지 않나 생홈 회피 아싸 날개 원소 데미지 깎이기는 한데 속도 10% 못참지 5.7 가죽조끼 공소기랑 데미지랑 뭐가 이득이지 지금 쉽지 않음 쉽지 않음 흑원 파이어펀치 나왔다 범위 178 점게인 다이너마이트 생쥐 메달 돌변 돌변 딜 좀 떨어졌다 공소 공소굴리느라 공소굴리느라 생쥐같은거 나오면 더 잡아먹어야지 홍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흉터나 흉터나 홍선생 나오면 사야됐네 취확 어? 머포 공소 공소 메달 메달 도련변이 어쩌지? 딜 많이 오르는데 점게인 점게인 5개 속도 합금 레몬8 다단 뭐야 저거 폭스보임 뭐 땜에 밀린거인 개건이 때문인가 아 애도기간 희확 원소 데미지 증가 원거리 데미지 원소 데미지 오르면 이득 아닌가 됐다 초록색이네 방어구 엔지니어링 6 엔지니어링 6 엔지는 별 필요없어 개관이나 까십쇼 금속탐징이 엔지니어링 올려봤자 지금 널빤지 데미지만 오르는건데 별로 별 메리트가 없다 아니면 타일러 사서 엔지요커 좀 볼까 어 왜 골격이다 킹갓격 방어가 오나 오른다구 괴음나무 왜 골격 엘리트다 엘리트를 잡아 죽여야 빨간 상자가 나온다 이거지 괄호씨 저희집도 아이브가 되어버린거 같아 당근도 모기 두마리 잡고 왔어요 살려주세요 모기한테 살려달라고 해야지 모기님 제발 목숨 많은 킹갓 드래곤플라이어를 키워보는건 어떨까요 저 모스 퀴토 슬레이어 킹갓 잠자리님 어 중탄 원거리 데미지고 오 좋은데 중탄 회피 플루아키드 런처 최채 최채 최잰 커피 경상 의계인애기 생쥐 비어드베이비 데미지 이비님 lud 퍼끼리에 익퍼레 모아듬 데미지 증가, 적수 증가 매 라운드 수확 3 감소 아 이거 획득 범이 없으면은 재료를 다 못 먹는다 나이스 플라스틱 폭발물 폭발물 수확 다 먹었다 다 먹었어 더 줘 루아킨 런처 201 데미지 쿨다운 0.53 1초에 두발 쏘는 루아킨 런처 겁나 시원하네 폭발범인 진짜 시원하게 터진다 습관 4 2 2 2 2 2 2 2 2 1 4 3 4 공속 최차 행운 16웨이브인데 행운 조금 그런가? 먹어 행운 방사능 런처 널반지 합치고 왜구려 방사능 런처 갬블링 포크 엥? 이거 두건 싸면 어떻게든 슈레더처럼 되나? 반통은 되긴 한데 폭발 딜로 죽으면은 어차피 한발밖에 안 맞겠구만 엘리스 살살 농근다 빨간 상자 잘 쓸게 플라스틱 폭발물 하나 더 줘 재트팩 재트팩 속도 15 회피 10 빼엄 회피 12 공속이 낫겠다 나이 회피가 낫겠다 어차피 딜 지금 안 모자란 것 같고 어? 회피 만렙이죠 방사능 런처 널반지 밴 작 잡지 289 딜? 범위가 좀 쓰레기인데 188 딜이면 안 할래 그냥 저거 놔줘 그 플라스틱 폭발물이나 줘 다이너마이트 플라스틱 폭발물 estre stability 여러분의 등록금이 정보고 있습니다 다이너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니 수확 쓰레기 됨. 내 수확. 외계인이요. 아싸 플라스틱 폭발물. 폭발물 더 가져와. 아니 공선생님 19라운드에 나오고 달리야. 꺼져. 19라운드에 인마. 19라운드. 약간 기자회견처럼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? 여기 보세요 얏 행운 방어구나 더 줘 방어구 15는 찍자 앗 못참지 지느러미 와 생홈 36이다 개쩔어 머포 수가 정말 마지막 아이템으로 걸맞네 와 220딜 미쳤다 이게 방사능이지 나 근데 근거리 쓰지도 않는데 근거리 딜 21임 야 둘이 같이 있어봐 스플레덴 맞추게 으악 머포 스플레덴 뭣 뭐야 벌써 죽었어? 나약한 놈 장인 마이너스 100% 데미지 이게 벌써 아니냐 썸띵 온 요 마이인 템 진짜 많이 먹었다 쿠폰 5개의 힘인가 쿠폰 5개의 힘인가 비주얼 수정 심심 비주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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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